오케이 하나 둘 셋 오 맛있겠다 오 양이 너무 많다 크기가 너무 크고 있었나 하나 더 싸주십시오 오 양이 하나 더 당연히 줬어야지 오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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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 아만 볼 수 있어요 와가지고 나를 속이니까 내가 가만 있을 줄 알았냐 그 초콜릿 아니... 컬투 아세요? 몰라요? 아니 저번에.. 아니 원래.. 그러니까.. 방송에서 많이 뵀지? 네 컬투.. 컬투 선배님 중에 김태균 선배님이 그때 불붙이며 차까지 보내줘서 나갔었잖아요 맞지 맞지 근데 이번에 피자로 이렇게 이거를 보내줬단 말이야 아 이제 이런 것도 아시는구나 이게 보내준게 뭐겠어? 홍보 아니에요? 말 안해도 알아서 무슨 말인지 알지? 말 안하셨어요? 근데 다른 개그맨들이 다 알아서 인스타그램이나 홍보를 찍었더라구요 근데 갑과 을처럼 눈치껏 주지 마는거에요? 나도 노래를 냈잖아 가만히 틀어주시겠지 아 그런거구나 머리 좀 이렇게 이렇게 하시라고 오 잘 어울린다 아니 컬투 중에서 아이 진짜 아이 진짜 아 진짜 어 재혁아 형 이거 하고싶다니까 형 전화받고 있어요 내가 이거 전자렌지에 돌려올게요 뭐 아까 결제돼 그냥 딱딱 맞게 계속 움직여주시네요 띠리띠리 형이 으흠 그럼 먼저 한번 보여주십쇼 파마산가루 한번 보여주십쇼 어 이것도 김태균 선배님이 보내주신거죠? 어 이것도 보내줬 이것도 보내줬지 파마산가루 이걸 이제 뿌려 먹어야 좀 더 치즈가 쫄깃쫄깃한거에요 맛있겠다 이거 그냥 켜봐 아니 이걸 안 돌렸잖아 어떻게 하나하나 그냥 이게 무슨 전자렌지도 안하고 치즈가루 이거 어때요? 쫙 요거 해가지고 어디야 1분 30초 1분 30초 여기 1분 30초 이것도 모르나 약간 답답하네 진짜 하하하하 저기 치즈피자라서 이거 따로 뭐 돌릴 필요는 없고 혼합기 형 약간 먹을 때 그래서 쭈욱 이 느낌 아니죠? 어떤 느낌이냐? 아 알지 아니 컬투는 원래 컬투 형님들 원래 옛날에 세 분이서 했었잖아 근데 왜 두 분이서 하셔? 아니 별거 물어버리지 마세요 저한테 아 아니 지금 궁금해가지고 그럼 이따 상 편하고 어차피 편하게 되는데 아 그럼 상 좀 편하고 미리 세팅 좀 해주세요 오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응 느낌 사이즈는 한 개도 안 넣었네요 치즈가 아니잖아 선배님 이거 아까 진짜 몰랐어요? 어 우리 아빠는 옛날에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큰 집에 갔거든 상진회로 네 아따 이 집은 돈 많은 것 같네 주방에도 TV가 있나? 하하하하 아 진짜라니까 하하하하 처음에 하하하하 아따 이 집은 사람들이 웃지도 않고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니까 걸어 하더라고 누가 선배님 웃었어요 옆에서? 어 나도 TV인 줄 알았지 하하하하 몰랐지 이거 냄새 너무 나다 무슨 냄새? 뭔 냄새는 한다고요 무슨 매운냄새나잖아 뭘 매운냄새나요 진짜로요? 네 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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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냄새나잖아 이거 매운피자가 아닌데 매운피자가 아닌데 치즈 냄새겠지 맞다 벗어ゃ 해야 돼 진짜 빨리 진짜로 마 tightly 눈물 좀 seated 치즈인데 치즈인데 꼬랑내겠지 아니 매운냄새나 daqui 아니 매운냄새나 춤부 의심부터 하시는 거랑... 광고하는 건데 어? 이제 의심부터 하십니다. 이제 자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또 왜 웃는 거예요? 아니 그니까 왜 의심을 하는 거예요? 아니 니 왜 웃는데? 아니 또 왜 웃는지 모르겠어 광고하는 건데 웃을 때 그냥 웃는 거랑 틀린 게 있는데 아니 뭐... 니 지금 뭐 하라고 자 니 이거 니 먹어 나도 이거 먹으러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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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그거 먹을 거죠? 응 진짜죠? 하하하하 나 이거 먹었기도 하고 진짜죠? 아니 그게 아니라 먹으라고 하시고 먹기로 했으면 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응 먹어야지 오케이 아니 아니 약속 약속 아니 바꾸지마요 바꾸지마 바꾸지마 아니 바꾸면 안되지 하하하하 자 먹어주세요 아니 근데 진짜 광고하는 거예요 아니 먼저 먹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가 이거 대비해서 약간 냄새가 나게끔 일부러 요걸 하고 이제 하면 바꾼다고 생각을 했거든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약속했으니까 먹어야지 뭐 하하하하 일부러 우리랑 페이크 준거에 그대로 넘어가버리네 진짜로 하하하하 일부러 매운 냄새가 나는게 아 오케이 오케이 약속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다 먹으면 빨리 먹어야 빨리 먹어야 먼저 먹으라고 그런거는 형부터 먹으라고 아니 먼저 먹으라고 아니 형부터 먹으라고 근데 숟가락을 넣어야 돼 근데 이거 냄새 난다니까 이거 그냥 피자 자체에요 피자가 피자 하나 더 데워올게요 일단은 아니 그러면 잠깐만 피자 하나 더 데워올게요 아니 먹어보세요 그러면 나 안나오잖아 자 아니 난 저거 안 먹어 하하하하 먹어보시잖아 니 웃을 때 야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먼저 먹으라고 형 그거 먹으라니까 빨리 아니 왜 음식 갖다 놓고 안 먹어 그니까 형 먹으라고요 빨리 빨리 먹으라고요 그거 형 고른게 괜찮으면 형이 먹어야지 왜 안먹어요 그럼 바꿀래요 왜 안먹어 아니 찍어야 되니까 아니 안 바꿔 먹을거에요 아니 이거 의심하시는 것들은 뿌린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서 이건 파마산이고 이게 매운 피자가 아니에요 야 냄새가 나잖아 지금 아 매콤하네 살짝 매콤하긴 해요 먹어봐요 그러면 형님 아 흰 줄 알았습니다 할당만 먹어봐요 그러면 형님 그거는 그거는 말짱한 거겠지 이건 냄새 어 진짜 광고하는 거라서 광고해야 돼요 아니 이거 광고하기로 했다니까요 괜찮잖아요 맛있네 네 아니 근데 의심하는게 웃겨가지고 웃은거에요 계속 그니까 진짜 광고인데 이거 먹어봐 이거 맛있지 응 맛있길래 그니까 왜 왜 의심을 하는거에요 와 크게 자 먹어봐 이건 이건 아니라고 제일 맛있는 부위야 이 부위가 제일 맛있는 부위가 아니 난 먹었잖아 난 먹었잖아 난 먹었잖아 아니 얼굴이 아니 갈갈불 갈갈불 뭘 갈갈불 갈갈불 왜 이런걸 아니 얼굴이 약간 빨개졌어 아니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거 아니 먹으라고요 형님 아니 내가 동생 먹여준다는데 왜 그러냐고 제가 먹을테니까 제가 이걸 아니 나와봐 아니 제가 먹을테니까 내가 한입만 이것만 준다고 빵 아니 서로 서로 아니 서로 먹여주게 나와봐 선배님도 하나 싸주세요 아니 아니 서로 먹여주게 하자고요 왜 먹고나서 서로 먹여주게 하자고요 이거 한입만 먹고나서 아니 그러니까 서로 먹여주게 하자고요 아니 아니 잠깐만요 아니 왜 진행을 못하게 해요 진행을 그럼 서로 먹여주게 하자고요 아니 아니 서로 먹여주게 하자고요 니 먹고 내가 먹을게 아니 그러지 말고 서로와 동시에 먹자 아니 무슨 선배야 네 야 선배 형이 먹으라 내가 유튜브 선배잖아 야 야 여기서 이해를 왜 나와봐 야 여기서 이해를 왜 나와봐 이렇게 서로 한입 서로 먹고 끝내자고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서로 끝내자고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형 먹으라고요 응 내가 먹을게 아니 내가 줄테니까 서로 입에 먹여주자고요 오케이 이걸 다 먹어야 돼요 아니 난 요만하게 너는 곧 밥만 자르면 되네 안 잘라 뭔소리 하고 있어 아니 자르라고 아니 알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게 더 작다고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거 먹인다고요 아니 나 배불러 죽겠다고요 아니 지금 사람들 기다려요 지금 뭐 그러니까 언제까지 질질 뚫고 내려놔 아니 언제까지 질질 뚫고 내가 놓는다고요 내려놔 이걸 날 줘 내가 이걸 줄테니까 알았어요 알았어 난 이거 핸드 있는데 주잖아 아 서로 아 해요 아 아 아 아 아 형도 아 아 아 아 서로 아니 아 아 하나 둘 셋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뱉으면 안 돼 먹어야 돼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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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으음 왜 안 돼 아 뱉었어 매워 매워 뱉는 것만 봐도 알았는데 아 아 고춧가루 안 넣었어요 야 콜라 콜라 아무것도 없네 물 안 샀네 언제 눈치 챘어요 표정만 봐도 안 돼 아 선배님이 아까 보고 진짜 웃겨서 웃었어요 아까 전에 여기 여기 서서 웃더라고요 네가 그냥 웃을 때 말고 아니 아니 김장 김치 할 때다 야 와 땀난 거 봐 아 오 땀이 닿아 아 아 니들이 뭘 해준다고 했을 때 먹으면 안 돼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 아 아 근데 뭔데 이렇게 맵지 이거 화이트 캡 사이즈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모르지 모르지 화이트? 예 하얀색인데 매운 거라고 예 그런 게 나와? 예 아 그럼 좀 이따 상남자 형 오면 한 번 더 가죠 아 좋지 아 갈래? 어 애들이 다 당하는 거면 거짓말인지 알더라고 어 그냥 지들도 한번 당해봐야 돼 따 봐 형 그러면 뒤에 오는 사람들 다 조져버리자 응 오케이 오케이 진짜로? 아니 매겨야지 싹 조져버리자 누구 쪽으로 아 고기는 따로 딱 먹고 crawl 국물도 타러 잠가분도 Man 내게 이부터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구독 부탁드려요